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우리나라가 탕후루 붐이 불면서 난리가 났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목 너 탕후루 존 선언했더니 같은 건물 탕후루 사장이 쫓아올라와서 당장 풀어 아니 인간이 쳐돌았나 뇌에 설탕 둘렀어 원지 PC방 노 탕후루 존 제가 정말 너무한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PC방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일단 본문에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매장은 두개고 저희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는 제가 또 나머지 하나는 남편이 맡아서 일을 합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가 하던 것인데 제가 물려받았고 저희 남편은 저한테 월급을 받으며 점장으로 고용된 상태에요 뭐 배경 설명은 대충 이정도로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 고민은 제목에도 썼지만 바로 노 탕후루 존입니다 일단 그래요 저희 매장은 상권이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평일 오전을 제외하면 180개 전 좌석이 꽉꽉 차는게 다반사고 뭐 오전에도 한 8,90석 절반 정도죠 그 정도는 충분히 유지를 해요 그래서 매출이 제법 잘 나온답니다 돈 잘 벌어요 그랬는데 한 6개월 전이었죠 저희랑 같은 건물 1층에 탕후루 가게가 생겼는데요 이게 유행 때문인 건지 뭔지 학생 애 어른 할 거 없이 그 꼬치와 종이컵을 들고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컴퓨터 뒤쪽에 던져 두거나 또 심한 경우 의자에 꽂아두기도 하는데 아니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나중에 치울 때 보면 흘러내린 설탕 시럽이 죄다 눌러붙어가지고 저는 물론이고 직원들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 자리당 길어봤자 고작 1분이면 끝낼 수 있는 청소를 그 설탕 찐득거리는 것 때문에 몇 분씩 더 해야 되고 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게다가 저희 매장에 있는 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랑 복도랑 흡연실이랑 매장 내 바닥까지 온 사방 천지에 종이컵과 꼬치가 버려져 있는 게 일상이고 특히 얼마 전 저희 직원이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손으로 꾹 누르다가 손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어요 진짜 이거 안 그래도 싫었는데 이 꼴을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터지자마자 바로 두 개의 매장 전부 다 노 탕후루존을 선언했고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들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 밖에서 다 드시고 오세요 쓰레기는 탕후루 매장에서 처리를 하고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으며 A4 용지에 안내문을 인쇄해가지고 매장 내부 여러 곳에다가 절대 노 탕후루존 표시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오는 손님들이야 뭐 한 소리씩 해도 그렇게 큰 저항은 없는데 탕후루 매장 사장님이 직접 올라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 포장해간 손님들이 도로 우리 가게를 찾아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려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가게에 사람이 붐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너 탕후루존을 좀 없애달라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출근할 때 보면요 건물 앞 근처 거리할 거 없이 온 사방천지 길바닥에 탕후루꽃이 종이컵 널부러져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처참해서 말이 안나올 지경이에요 물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드시는 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남들한테 피해가 안 생기게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이 저마다 쓰레기를 잘 정리하겠다 해도 단호하게 아니요 절대 안됩니다 다 드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제 마음이라고 편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가게 찾아온 손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너무 싫어요 아 그리고 하루는 흡연실에서 탄내가 너무 심하게 나길래 뭐야 하고 얼른 가서 봤더니 하 또 탕후루야 누군가가 탕후루 다 먹은 조깅컵에 담배를 버려서 불이 난 거였어요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해서 쉽게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키보드 책상 의자 바닥까지 시럽이 묻어있고 알바아이까지 부상을 당하고 하니까 너무 싫어서 노 탕후루 존을 했더니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사장님도 계속 봐달라면 자꾸 찾아오니까 너무 난감하거든요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어지럽습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손님들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사장은 또 뭐냐 진짜로 가게에 찾아와가지고 저런 미친 개소리를 했다고요 와 정신 나갔네 미친가 2번 아니요 절대 넘어간 거 아니니까 지금 방침 그대로 유지하세요 아니 탕후루 사장도 진짜 웃기는 양반이네 손님이 붐비는 거면 돈도 많이 벌고 있다는 뜻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그래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지 지가 팔았으니까 감히 어디 쳐 끼워와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라니 말하니 미친 거야 자기들 가게에서 제공을 한 거고 거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무슨 문제라고 이래 어처구니가 없네 여하튼 코팅된 설탕조각 떨어져 녹으면 엄청 끈적거리고 꽃이다 컵이다 뭐다 진짜 장난 아니죠 그지 같아요 나는 노탕 찬성입니다 탕후루 사장 뇌에 닭이 너무 차가지고 확 돌아버린 건가 아니 손님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가 줄 거야 어쩔 거야 이해를 바라긴 뭔 이해를 바래 2번 어이그 쓴이가 바보네 이런 경우에는 PC방에서 탕후루를 팔아야죠 돈 벌어야지 3번 미친 탕후루 사장이 제일 개노답이네 아니 그걸 왜 쓴이한테 와가지고 말을 한대 참고로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노탕후루 좀 선언했고요 나도 진짜 이거 개 싫어 기본적으로 탕후루는 옛날 우리가 닭꼬치를 먹던 것처럼 그 가게 앞에서 다 먹고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봐요 대댓글 그러게 닭꼬치 가게 근처에서 다 먹고 쓰레기도 거기다 버리고 갔었구만 그러고 보니 그래요 이게 당연한 거지 2번 오히려 옛날에는 길거리 음식을 샀을 경우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들고 와서 먹거나 아니면 그 산 가게 앞에서 다 먹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갔는데 요즘 탕후루 먹는 거 보면 미친 거 같아요 아니 그걸 왜 쳐돌아다니면서 먹는 거야 진짜로 이해가 안 돼 가정교육이 개판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탕후루를 쳐먹으면 뇌에 당이 찌들어가지고 끈적끈적 뇌가 붙어버리는 거야 뭐야 아무튼 탕후루 길거리에서 먹고 설탕무 뚝뚝 흘리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이제는 짜증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생길 지경이라고야 4번 당연히 강력히 유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공장소에 탕후루 찌꺼기 버리면 진짜 그만큼 그지같고 민폐가 없어요 설탕 범벅들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오지게 끈적거리고 휴게실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꽃이 버려져 있으면 일반 손님들 당연히 다른 가게 갑니다 그리고 탕후루 사장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걸로 돈을 쳐벌면 청소는 당연히 본인 가게에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요 그럴까 하면 따로 돈을 주든가 여하튼 그래요 정중하되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어요 5번 아니 식빵 지금 내가 뭘 본 거냐 지가 판 음식 쓰레기를 손님들이 다시 와가지고 버리고 간다고 그거 가지고 쓰레기 안 받아주는 타업소에 와가지고 민원을 넣는 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당연히 판매자가 아무 군말 없이 쓰레기도 다 지가 처리를 해야지 사장 마인드 보아하니까 본토 사람인가 보네 끌 끌 끌 끌 6번 진짜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탕후루 붐이 왜 생긴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그지같은 민폐 새끼들 개 패버리고 싶다니까 질질 흘리는 거 보면 7번 지금까지 뜨거워졌던 음식업들 중에 최고로 민폐인 거 같아요 쓰레기 생긴 쓰레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혈당도 최고치를 올리잖아 8번 노 탕후루 존 저는 완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아마 쓴이 가게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노 탕후루 존 완전 반길 거라고 확신해요 9번 와 사장 끌 끌 끌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만 나오네 10번 그대로 쭉 유지하셔도 됩니다 아니 필히 유지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쓴이는 피해자야 피해자가 왜 죄인처럼 그런 걱정을 합니까 미친놈이 찾아왔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이게 뭔 꼴이야 그러니까요 당연히 아이고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가 이해를 해 노 탕 풀어 미친 거 아니야 11번 보니까 저 사장은 미쳐가지고 말이 아예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냥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대로 뒀다간 건물 썩는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상가 건물주 전포주 여러분 탕후루 가게에 절대 임차 같은 거 해주지 마세요 건물 자체가 탕후루 꼬치 쓰레기에 점령당한다니까요 벌레 꼬이고 썩어요 12번 양해? 무슨 양해? 아니다 아니지 그냥 바꾸자고 해요 노 탕후루 철회하는 대신에 니네 가게를 흡연구역으로 쓰겠다고 공평하게 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댓글들 정말 잘 봤습니다 일단 노 탕후루존 이건 계속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댓글들 보니까 외부 음식 반입 금지시켜라 이걸 해라 라는 말들이 좀 보이는데 이거는 탕후루를 떠나서 저희 가게도 당연히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매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손님들이 에이 그래도 탕후루 하나쯤이야 마시던 음료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직원들 몰래 반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은 되게 넓은데 직원은 2인 1조이다 보니까 두 명이 서빙하고 청소하기에도 바쁘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좋은 대로 건물주 허락하에 1층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두 곳 그리고 복도 여기저기 노 탕후루존 표시를 추가했구요 여기에 또 혹시 몰라서 매장 입구 엘리베이터 앞 쓰레기통에도 다 추가했어요 온 사방천지에 다 붙였습니다 고민 들어주셔서 그리고 덜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탕후루 사장이 제일 웃기네 안 그래도 손님이 많아서 바쁘다니 아니 장사가 그렇게 잘되면 그 돈으로 그거 치우는 알바를 따로 고용하던가 뭔 꼴이야 이게 2번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노 탕후루존입니다 이거 들고 들어오는 손님들은 그냥 100% 무조건 다 밖으로 내보내요 안됩니다 라고 3번 그래요 쓴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탕후루의 인기가 언제 식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저도 몰랐네요 여하튼 이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 절대 찬성이구요 힘내세요 4번 저희 아파트 상가에도 탕후루 가게가 생기면서 근처 상가랑 공원은 물론이고 근처 길까지 완전 개판되었구요 결국 아파트 상가들 전부 노 탕후루존준 선언했습니다 5번 그래 탕후루 먹는 거야 뭐 그 사람 자유라지만 나는 솔직히 이딴 걸 왜 처먹는지 이해는 안되더라고 이 마지막 댓글 보니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선 저는 탕후루를 작년에 처음 봤어요 작년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탕후루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이게 중국 음식이다 그런 것도 몰랐어요 하루는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여자가 사과 풋사가 통째로 설탕 물 녹여가지고 이렇게 탕후루를 만들어 먹더라고 빠삭빠삭하게 저는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이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니 저걸 왜 저렇게 처먹어 저러면 사과 맛을 느낄 수가 있나 이랬거든요 그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아직까지 탕후루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제 돈 주고 사 먹을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근데 탕후루뿐만 아니고 마카롱도 유행을 했잖아요 저는 마카롱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작년이었습니다 단골 편의점에 갔다가 물건 사고 나오는 길에 사장님이 한 번 먹어보라고 한 개를 주길래 요만한 거 감사합니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입에 넣었어요 딱 씹는데 와 못 먹겠는 거야 너무 달아가지고 진짜 웬만하면 준 사람 성의도 있으니까 그리고 크기도 작으니까 꿀꺽 삼키면 된다 싶어가지고 계속 씹는데 안 넘어가요 1분 넘게 씹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냥 다 뱉었습니다 탕후루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안 먹어봐도 어떤 맛일지 느껴집니다 엄청나게 달겠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사람 입맛 다 거기서 거기거든 이게 정말 맛이 좋아서 먹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먹으니까 유행이니까 그냥 나도 맛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먹는 건지 저는 진짜로 이 마지막 댓글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맛있습니까?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야 왜 먹지 이런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